요즘은 AI 시대라고 많이 불리는 시대죠.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분산된 AI 관련 조직을 모아 센터를 신설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머지않아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황금 광맥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AI 관련 조직을 모아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메모리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각 특성을 맞춰 조직을 세분화했고 최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공속이 됐던 주요 직책들도 후속 인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통칭 DS 부문 내에 AI 센터를 신설했는데 이곳의 부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신경섭 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삼성전자의 특히 반도체 관련된 기술직들은 늘 지휘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술직이나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 없이 팀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말입니다. 아니 뭣도 모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당연히 아다리가 안 맞고 능률이 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번에 임명된 신경섭 부사장은 기존 통합된 제조 기술 담당 조직에서 메모리 제조센터 기술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즉 반도체와 HBM 관련된 실무적인 능력은 보장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직원들 역시 그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며 향후에도 팀이 무난하게 잘 굴러갈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I 시대가 다가온 만큼 반도체와 그리고 핵심 부품인 HBM 문제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자 핵심 부품 공급을 막아버리기 위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결론내렸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도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며 즉시 반발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삼성에게는 악재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중국에게만 납품을 못할 뿐이지 다른 곳에는 얼마든지 납품을 할 수 있죠. 실제로도 삼성은 엔비디아와 교류를 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승인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기사가 떠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의 AI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납품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CEO는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로부터 HBM 물량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HBM은 기존 D램에 비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크게 올라간 고부가 고성능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5세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AI가 화재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HBM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인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황 CEO와의 계약을 따낼 수만 있다면 정말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호재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6만에서 6만 5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기적인 조정을 원할 수도 있지만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 물려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원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8만 전자를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가려면 내년에 귀출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에서 NIDK의 설비 반입식을 열었습니다. NI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 중인 10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입니다. 2025년부터 R&D 라인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총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극자외선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생산 설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 반도체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머지않은 미래에 삼성전자에 주가를 크게 올려줄 호재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삼전을 키우고 TSMC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TSMC를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져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중국 기업을 다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와 함께 전폭적인 사업과 지원을 함께하겠다는 초대박 호재가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위기의 삼성이라고 볼 때 미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업종이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호재거리가 이게 끝이 아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보조금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등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모여든 자금으로 인해 시장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반도체 가격 또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다시 한번 HBM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보조금 현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얼마든지 현재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성전자가 5만원, 6만원 왔다 갔다 하지만 충분히 저점이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삼성전자는 7만원, 8만원 그 이상 갈 종목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있고 7만원, 8만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선 제가 보기엔 길어봐야 4개월, 6개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필요할 뿐 삼성전자의 상승은 예측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금 손실 나신 분들도 가만히만 조금만, 4개월, 6개월만 묻어주시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경기든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돈은 살아서 숨쉬고 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돈이 몰리는 종목에 투자를 하여라.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묻어두시고 현재 손실이 있거나 계좌를 조금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돈이 몰리는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시대를 책임질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청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텐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영상 앞으로 1분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앞으로 찾아올 4차 산업을 책임질 대장 테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바로 이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다 보니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등세를 이룬 거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와 그린 사업 등 한여름에 소나기처럼 매섭게 지나간 테마들 또한 이 AI로부터 파생된 테마들이기에 현재의 AI 시장은 전세계의 주식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인 일론 머스크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AI를 활용한 산업들의 비전을 밝혔으며 현재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AI 반도체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 AI 개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AI 기술진에게 연봉 2억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중이지만 미국은 22억을 주면서 AI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는 실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블랙록은 2018년 최초 인공지능 개발 후 많은 것들이 변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1000조원 중 100조원 이상을 AI 포트로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 미래가치가 확실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머리보단 당장의 현실이 중요하기에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다니시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해당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블랙록에서 최근 2년 동안 50조원을 쏟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다면 이 자료에 적힌 종목들은 단언컨대 50배, 100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이라도 담으시고 진짜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엔 큰 기회를 잡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기회에 직접 들어가시면 되시니까요. 혹시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못 믿으시겠다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대신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영상 만드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가치가 훌륭하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보답해줄 50배, 1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명 공유해드리도록 할텐데요. 단, 영상에서는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종목을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종목명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50배, 100배의 성장력을 예상하는 종목명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죠. 010-8320-2240 위 번호로 유료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AI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종목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 위 번호로 AI라고 보내주시면 종목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좋은 수익 친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